네 안녕하세요. 휴얼스트 문성식입니다. 오늘 어거스피 모자와 가방으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옆방에서 프랑스 실시간 생방송 중에 지금 프랑스 특집 대전하고 있는데 그 영상 잠깐만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휴얼스트 박세린입니다. 네 영상 보시고 오셨더니 막 지름신이 막 오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옆에 살짝 프랑스 특집 방송점 가면 정말 알차고 가격 좋은 프랑스 제품 구매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어거스피 모자와 가방으로 소개를 드릴까봐요. 오늘 그래서 어거스피 특집전인데요. 지금 정말로 가격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모자 코르크 모자는 19,900원에 그 다음에 브로콜레인 서프모자는 블랙 그레이 네이비가 있는데 15,900원에 그리고 카모플라주 레더는 19,900원 그 다음에 프리 캔버스 블랙 그레이 레드는 39,900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엑소스케어는 99,000원에 이렇게 컬러 여러가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일단은 어거스피 모자 정말 유명하잖아요. 가격도 좋고 그래서 모자 하나하나 가방 하나하나씩 들면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일단 이 코르크 모자 코르크 모자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이게 왜 좋냐면 우리 보통 이제 스냅백 스냅백은 필수라고 하잖아요. 선택 아닌 필수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어 몇 년 전만 해도 약간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구부려서 쓰는 캔모자가 유행을 하고 필수템이었다면 얼마 전부터는 사실 스냅백 이렇게 생일을 일자로 착 펴고 약간 비스듬하게도 써보고 이렇게 위로도 써보고 이렇게도 써보고 하는 그런 스냅백이 유행하고 있는 어 지금 막 게스트분들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생방송 중에 문군TV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 스냅백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쓰면 어때요? 저 얼굴 좀 가까이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썼는데 제가 지금 앞머리로 오늘 일부러 내려왔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귀여운 맛으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앞에가 특히나 이 코르크로 돼 있어요. 여러분 코르크 아시죠? 이런 와인이나 샴페인 이렇게 뚜껑 여시면 약간 그 막에 가벼우면서도 딱 좋은 소재 게스트분들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문군TV쇼 어거스피 특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보시면 코르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컬러감이 귀여우면서 이 배색 효과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저 이쪽에 약간 다크 브라운 컬러와 이 코르크마귀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딱 잘 어울리고 스냅백의 묘미는 저는 앞으로 쓰고 뒤로 써도 어디로 써도 이렇게 약간 멋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이렇게 써도 아니면 뭐 이렇게 비스듬히 써도 아니면 그냥 이 앞으로 이렇게 써도 다 약간 소화가 되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하시면 딱 좋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사진 하나씩 찍고 이따가 다 비교를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 하나 찍을게요. 네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거스피 저는 코르크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보시면 이 카모플라주 패턴 딱 봐도 예쁘죠. 카모플라주 레더는 원래 5만 6천 5백원인데 만 9천 9백원에 지금 할인하고 있거든요. 딱 보시면 지금 이 앞쪽에 레더 느낌 물씬 풍기고요. 그 다음에 이 카모플라주 패턴인데 약간 이 부분이 그 고르뎅 알수